자 우리 김종국 기자가 이성진씨가 나오네요 아 이상 노래는 이성진씨가 하시고 유리상자죠? 아 유리상자 아 유리상자 아 두분이 고개 숙이며 빛이 넓고 유리와 상자 김종국씨가 유리 아름답죠 왠지 낯설지가 있나요 설레고 있죠 우리 김종국씨 유리상자 거의 나가자 진심스럽게 얘기할래요 경기나 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좋은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게는 조금만 좋아해요 오케이